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하실때 알아두면 편한 인공지능 AI 사이트 4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ChatGPT. 단시간에 유튜브 영상 대본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고요. 두번째, 프롬프트지니. 구글 크롬에서 ChatGPT를 사용할 때 한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그룹. 대본을 입력하면 AI 음성으로 변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음성을 입력하면 자막으로 자동 변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픽토리입니다. 대본을 입력하면 내용에 맞게 AI가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아주 손쉬운 마법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